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을 닫겠습니다. 이번 역은 반월땅, 반월땅역입니다. 내리실 물은 왼쪽입니다. 메트로센터 쇼핑몰, 동산문화회관 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2번역에서 내리시고, 대국이나 안심 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1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갈아타실 때에는 대국이나 안심 방면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구분되어 있으니, 안내 표지를 확인하시고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반월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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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을 닫겠습니다. 반월땅 반월땅 경대병원 중구청 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을 닫겠습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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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대구 운행, 대구 운행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 역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거나 타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을 닫겠습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아멘 이번 역은 범어, 범어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법원이나 검찰청 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야 뭐, 범어, 범어. 바로 끝에, 고맙습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을 닫겠습니다.